아내의 자살을 방조하고 딸을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평사 1부는 1심에서 살인과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49살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나주의 집에서 딸을 숨지게 하고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살해 등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제11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 362회 임시회를 내일부터 8일 동안 운영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 조정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남 인권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3건을 심사합니다. 11대 전남도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최종 처리한 뒤 4년간의 의종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를 통해 11대 전남도의회 의원 58명 가운데 25명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지역균형 뉴딜 평가에서 광주시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인공지능과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고 인공지능 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체계를 마련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준비위원회가 온라인 창고인 듣는다 우체통을 운영합니다. 준비위는 광주시청 누리집 바로소통 코너에 듣는다 우체통 배너를 만듭니다. Intro 풍습